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최고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사람같이, 세상 사람같이 아니라 주님같이 살게 하여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을 강하게 하소서 주의 일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강하게 하소서 주의 일 당신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일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일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보도 주님 마음은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은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보도 주님 마음은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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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은 내게 주소서